여우 들어가면 엄청 재미있을걸? 조금 덜어, 조금 덜어. 돌린다고? 생일맞이. 첫 영화 전람이죠. 아, 키즈 영화 봐. 키즈관이 따로 있구나. 저기가 좀 낫겠다, 그래도 애들이 막 울고 떠들어도. 아, 귀여워. 여유가 느껴지네요. 긴장한 것 같은데요? 약간 긴장했어요, 지금. 괜찮아? 네. 뭐? 괜찮아? 야, 잠깐만. 야, 윌리엄. 좀 낫지, 여기? 아니. 야, 아빠 깜빡했어, 형. 아, 저거 있어요, 저거 있어요, 저거. 아니야. 아니야, 여기 뒤에 있어, 괜찮아. 그거 훨씬 잘 보여. 알았지? 형, 어디에서 왔어? 603놈, 605놈. 혹시 드셔봐나요? 나 안한 도연스 왔어. 영훈이 소원 봐. 나 영훈이 열 번 봤어. 나 미쳤었어. 영훈이 안한 도연스 왔어? 하나도 안 먹어. 너무 재밌고, 되게 희귀한 거예요. 진짜요? 야, 너 근데 왜 옷을 입었냐? 나 버즈야. 너 버즈야? 응. 버즈 맞는데, 버즈 맞는데. 진짜 버즈 같아. 버즈가 무슨 입잖아? 넌, 버즈야. 버즈야. 완전히 긴장 풀렸어요. 아이고 귀여워. 귀여워 팝콘도 나눠 먹고 이러면 훨씬 편할 거야 잘 보여? 연습했지? 괜찮아 무슨 연습을 했을까요? 깜깜할 수 있으니까 아하 영화관 예행 연습했구나 왜냐면 영화관이 좀 어둡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보여? 아 귀여워 자 여기 팝콘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? 소위 스토리 들어 들을게 아니야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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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장 가면 말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좀비 말고 해밍턴제 국장 어 야야야 어 야야야야야야 영화관에서 조용히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야 이러니까 진짜 영화관 느낌 나네요 네 그쵸 이제 연습을 하고 왔죠 응 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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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 저희가 다 기쁘네요 진짜 처음 듣고 안 시작했다고요 aton ute at m kot ran at 같이 춤도 추고 좋네요 어머 어머나? 시영아 뭐해? 아빠 나도 할래